1, 2, 3 안녕하세요 저하이스입니다 저희가 한 명씩 수상소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리겠죠? 저희 트와이스 오늘 상세께나 받았어요 원스가 오늘 많이 응원하셔서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스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사해요 무슨 말이지? 땡완스 우리 상세께나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웃자 원스 항상 저희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원스에게 많은 힘을 주실 수 있게 화이팅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멤버들의 목소리가 정말 작아서 무슨 말을 안 듣지 않아도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도 더 이렇게 좋은 날로 만들어주신 소리바다 여러분들, 제작진분들, 그리고 우리 원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면 들리나요? 네 우리 원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원스한테 속삭이 있는데 우리 원스 소중해 사랑해 안녕 사랑해 오늘 사랑받은 기념으로 곱창 먹을 거예요 우리 원스도 곱창 먹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ASMR 수산 소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윌리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